병산선들어가기전에, 낙동강입니다, 모래사장이 있고, 강물이 흐르고 좋네요. 김 dort decide to들어주세요. 숙소하지 오셨어요. 남순이 비츠근 alert은 gaug pic every day out of our mutual fund. What are you talking about? ending rain is never new. 고춧가루 병산서원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란드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산서원입니다 만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낙동강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정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건물을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1번이 내산문 2번이 존덕사 3번이 전사청 4번이 관세대 종료대 사업은 정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정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정료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나무인가 했더니만 배롱나무네요 수령 380년 아 배롱나무 여름철에 와도 꽃이 피우고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아 이 나무가 배롱나무네요 8월달쯤 되면은 꽃이 굉장히 피어가지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병산서원에 배롱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네요 수령이 긴장이 오래되어 있고 이것도 무슨 나무가 했더니 열매가 달렸네요 서원 문을 나가면은 앞에 이렇게 낙동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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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